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직접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내용을 올렸기 때문에 한번 함께 살펴보시죠. X세대 한동훈 위원장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MJ세대의 시작인 81년생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저는 한동훈호 공천관리위원회 시스템 공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컷오프된 대전 서구월 예비후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지도 않았지만 지난 비례신청기간 한가운데에서 한동훈 위원장님과 함께 박영수 특검에서 열심히 일하신 인천지검 박주성 2차장 검사의 아내가 되는 중앙일보 신새롬 기자가 굳이 달림은 영창으로라는 현수막에 쓰인 말이 극우이자 막말이어서 한동훈의 동료 시민 자격이 없음을 전 국민에게 천명하는 기사를 썼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검찰 출신들인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선거 공정성을 회복해서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할 그런 의사가 애시당초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법관들은 전부 여러분 이 문제를 다 덮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소위 변호사나 율사 출신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 대통령이 입을 다물었으니까 누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거의 사회가 미쳐버린 겁니다. 정상적인 사회는 전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니 선거를 선거마다 여러분들 선거가 조작을 하는 그런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보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거구라는 막말을 기사에 멋대로 쓴 무식한 심새롬 기자를 고소했고 이미 고소인 진술을 했으며 심 기자 남편인 박주성 차장검사의 외압 없이 공정이 수사해달라고 써서 냈습니다. 저는 당협위원장 자리를 박탈당한 적이 없음에도 심새롬 기자는 무슨 DC인사이드나 펜코 유저도 아니고 개인 블로거도 아닌데 당사 보도도 확인 안 하고 뇌피셜 혹은 한동훈 공관위원회의 입을 빌어 허위사실 유포일까 저는 이 기사의 소스 출전을 끝까지 밝혀낼 것입니다. 이런 지금 상황인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 좌파 유튜브들이나 김의겸 의원 등에게 철저히 응징하듯이 저 또한 그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지키는 길이자 심새롬 기자를 법에 따라 책임지게 하는 것이 동료 시민으로서 대우해 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원조 386 처단을 외쳐온 제가 정치후배인 X세대 한동훈 위원장의 따끔한 쓴소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개퇴해 계신 386들이 제일 문제인 듯합니다. 온전한 승인으로 홀로 무언가 하지 못하는 386 세대들은 지난 2020년 부정승거 논란 때 이준석 하태경의 괴담이나 음모론이나 낙인을 찍으니 겁먹고 찍소리도 못한 것뿐만 아니라 정당한 국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고 소송하는 동료 시민들을 마치 벌레 보듯 해모했습니다. 그 시절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한국의 소위 지배층에 있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담은 굉장히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지금 서울법대 출신들이 대법관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한동훈 씨가 지금 하는 꼬라디를 한번 보시기 바라.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선거를 밥 먹듯이 조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힘이 무엇을 이기겠습니까. 내가 억하심정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국힘이 뭡니까. 200석이 되든 더블당이 200석이 되든 별로 크게 개의 안 합니다. 왜 선거가 그냥 망가진 나라에서 100석이 나오면 뭐하고 200석이 나오면 뭐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비겁한 겁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는데 대통령이 와 모두가 이렇게 비겁하니까 그 나라는 이미 망한 거죠 뭐. 그 나라가 어떻게 이런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지금이야 반도체도 좀 팔리고 하니까 폼 잡고 다니겠죠. 그게 다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망하는가를 이런 다 보여주는 예고편인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양식도 없고 양심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용기도 없고 미래를 생각 안 해 가지고 내가 오죽했음 이런 대법관들이 2022년 6월 1일 경기도지사 선거 무효소송을 여러분들 그냥 선거 무효소송을 기각하는 걸 보고 야 너희들은 자식들이 없냐 도대체 너희들은 자식들이 없냐 이야기예요. 자식들 앞날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어른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무책임하게 이러면 행동할 수 있겠냐. 하기에 그런 무책임을 대법관들이 그냥 혼자서 하겠습니까. 전부가 다 썩은 문드러졌습니까. 다수로부터 소외당할까 봐 세상 두려운 386들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X세대 한동훈 위원장님을 보니 새삼 당내의 운동꾼 주류를 제대로 청산하고 있는 이재명이 참으로 대단해 보입니다. 부디 돌고 돌아 또다시 386 평균 연령 59세 남성 일생인 후보들과 동료 시민들을 끝까지 잘 설득하셔서 급쟁이 386들 인간 좀 되게 해봅시다. 무능하고 무식한 급적인 386들이 제발 남탓하지 말고 밥값 좀 하게 잘 교육시키고 관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X세대 한동훈 위원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동료 시민 386들을 잘 가르치고 단련시킬 거라고 주변 동료 시민들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저의 쓴소리는 4월 10일까지 계속될 겁니다. 이런 방송대에 대해서 좀 은찬해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공 박사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선거가 얼마 안 나왔으니까 전폭주로 우리 우파정당인 국민의 힘에 힘을 대줍시다. 국민의 힘에 힘을 더하든 더하지 않든 선거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장 간단한 명제를 설득하기 위해서 4년을 보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제를 다 외면했기 때문에 그 외면의 업보와 대가와 비용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선거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한동훈 씨는 좀 나을 줄 알았는데 그냥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똑 부러지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물론 김소연 변호사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싫어하면 글도 싫어하지만 저는 사람을 싫어한 것하고 그 사람은 그를 분리할 수 있어야 제대로 좀 성숙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틀린 게 있습니까? 틀린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런 상태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하나 집권 여당이 관철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를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도둑놈 심보죠. 그래서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어떻게 이깁니까? 보면 여러분 이번에 지금 여론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것 때문에 국힘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원래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거의 구조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데인데 그거를 여론이 좀 좋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호성을 하는 분들 보면 그분들 나름대로 일리가 있겠지만 이길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인 겁니다. 그 운동장을 수선해달라고 대통령을 시켜놓으니까 어문짓만 하다가 2년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썬소리를 해봐야 바뀔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방향을 하죠. 그러나 선거는 선거 결과는 그냥 이미 결정된 겁니다.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합쳐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비용을 치르겠죠. 그게 이제 좀 그거 하지만 국민들도 책임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일부 시민들은 목소리를 높였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뭐죠? 다 숨어버렸으니까. 어쨌든 김소연 변호사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